오이, 소고기 볶음 오이, 소고기 볶음 천하십 개 맨날 그냥 뭐가 남아 돌아요 오늘도 오이 하나만 할 겁니다 오이는 너무 두껍지 않게 일정하게 써시는 거 중요한데 자신 없으시면 그냥 채칼로 써세요 그냥 나오는 채칼이 있거든요 좀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양이 조그만데도 한 스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절여 놓겠어요 절여 놓으신 후에 이거 완전히 솜은 죽여야 됩니다 팬을 살짝 달굴 겁니다 여러분 이 요리는 손님 초대하실 때도 굉장히 요리가 샤프해요 왜 그러냐면 좀 특이하면서 맛도 훌륭합니다 저는요 소고기 갈아 놓은 걸 쓰셔도 되고 채를 썬 걸 쓰셔도 되는데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꼭 코스트코 불고기입니다 조금만 채를 충분히 달구셔야 돼요 지금 오이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조화롭지 못하게 많아도 안 돼요 그죠? 이렇게 충분히 달구신 다음에 하시면요 이제 조금 때 이거 다 떨어져요 고기 잡내를 잡아 버려요 이 쿠키 후라이팬은 정말 맛있는 후라이팬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 또 조금 다르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다 저는 불맛을 못 내니까 토치를 사용해요 토치를 사용해서 불맛을 살짝 입혀 놓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아주 특이한 오이 소고기 볶음이 됩니다 자 이제 익기만 하면 돼요 익고 묽게 하나 없죠? 조그마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잘게 썰 거예요 그냥 가위로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해 놓고 어차피 이거는 그 나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식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썰어 주시면 돼요 좀 잘 돼 이 후라이팬의 특징은 칼을 대도 대고 칼을 대도 대고 저는 중국 분들은 이 철팬을 정말 오래전에 썼잖아요 천 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새 주걱으로 막 요리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소린데 또 예민들 하셔서 그거 싫어하셔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도 새소리 날까봐 근데 뭐 칼을 대도 물을 대도 가위를 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놀라운 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급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 절여진 후에 한 두 번 헹구시고 이 물에다 꼭 담궈 놓으셔서 이걸 드셔보셨을 때 맹탕이어야 돼요 지금은 완전히 짰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이상 담궈놓으십시오 쌀순이도 또 보여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원래 타파이어 걸 갖고 있었는데 천하 좋아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하니까 이걸 쓰는데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글쎄요 요새 많이 좋은 거 나오던데 이제 물을 충분히 이걸 잡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맹맹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굿이 다 여기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조그만 스푼이에요 조그만 차 스푼으로 이거는 물이 조금 필요해요 많이는 말고 그냥 잠깐만 먹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 거피한 들깨를 넣으시려면 물을 조금 더 써 주셔야 돼요 싱싱한 들기름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써요 한 스푼만 할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에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살짝만 볶을 거예요 아작아작하게 왜 이 과정을 하냐면요 손으로 될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되냐면요 너무 잠깐 볶을 거기 때문에 골고루 이 맛있는 맛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불은 여러분 실력이 감당할 만하면 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오이는 새파란게 살아 있어야 되고 불고기는 까무잡잡하지요 이제 제 딸이 엄마 왜 같이 안 볶냐 그러는데 같이 볶아버리면 작품이 안 나오겠죠 이 색은 이 색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 불고기는 불고기대로 살아있게 따로 이게 명품 아무렇게나 안 나와요 고생을 좀 하셔야 명품이 나옵니다 익히는 해야 돼요 그 대신 너무 많이 익히지 마시고 아작아작 여러분 끝날 겁니다 잘못하면 탑니다 잠깐만 해주시고요 이게 여열에도 익어요 여열에 익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그냥 생고기로 했어요 그것도 막 괜찮은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맛있게 하려면 전하쉽고 좋네요 그리고 맛은 어떨까요 딸 한번 줘보고요 기가 막히지 이거 손님 초대요리로도요 손색이 없는 요리입니다 어때요? 오이가 저 맨 처음에 오이랑 불고기랑 볶는다고 그랬는데 오이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오이가 오이 같지가 않네요 아삭아삭한 거는 오이인데 고기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고급스럽지 네 이거는 돈도 조금 들면서 굉장히 센스있는 요리예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아마 굉장히 칭찬드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아작아작 하려면 저는 지금 바빠서 뜨거운 걸 세팅했거든요 이걸 좀 식히세요 후라이팬에다 놓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할 때 큰 쟁반에다가 나물 같은 거 하면은 딱 엎어갖고 착착착 펴서 냉동실에 바로 넣어요 잠깐 그러면 훨씬 칼라도 이쁘고 맛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렇게 시키셨다가 하시면 더 아작거리고 맛있습니다 얼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꼭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